형님, 발음 왜 먹어? 무슨 소리를 듣고 왔어? 상상해. 발 보랏을까, 이거? 어떡해. 진짜... 갈았다고... 됐어. 물에 물에 끓여져버린ont도 그 고기. 요be주가 못한 후에 perole크를 넣어 아니다. 물에 끓여서 붓idelible 어트에 면을 넣어야 합니다. 물에 끓여서 이곳을 잡아두고 이동합니다. sim. 물에 끓여서 운동을 넣어 줍니다. 물에 끓여서 용서 1블만 더 넓은 물에 넣었답니다. 루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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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꺼! 엄마꺼! 루루꺼 아니고 엄마꺼... 루루꺼 아니고 엄마꺼에요~! 무슨 소리를 듣고 왔어? 엄마 밥 먹으려고 조용조용 하고 있었는데? 엄마, 밥 엄청 맛있어 보이지? 너는 방금 밥 먹었잖아. 이제 엄마 밥 먹을 차례야. 우리 식탕 고양이들... 루루, 디디 자! 으응! 디디, 양손이 기다렸으니까 한 입 먹어. 자, 식탕 상태자! 도둑! 냄냄랄라! 야! 잠깐! 빡! 어... 루루 주세요. 루루! 루루!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짠! 아이고,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떡해! 엄마가 뒀는데... 문을 열겠는데? 디디가 먹는다? 끝! 엄마, 엄마 먹으러 간다! 좀 있으면 배가 불 나올까? 거기 있어, 엄마 간다! 디디가 먹는다! 잇! 으아악! 짠! 히히히! 잠깐, 이리 와! 뚝! 응, 됐어! 우리 토토는 세상에... 얌전히 기다려요? 엄마가 생각하면, 여기 선생님 무슨... 양념을 했을지 모르니까, 주면 안 될 것 같아. 토토가... 어구, 윙크하는 거 봐! 엄마가, 엄마가 엄마 발가락 줬어, 이거? 이거 어떻게 해? 양념! 야! 히히히히히히히히히! 이리 와! 야! 으으으으! 으으으! 엄마한테, 맛만 좀 먹어야지! 지선이 깰 수가 없어. 닭고기... 형님 발음 왜 먹어? 엄마인데 간다! 이거 치우고, 야매 하나 줄게, 야매... 가자, 가자, 가자! 다 먹었어, 가자! 으응... Shelby's Cab shading 헉... 뱀뱀 아... 아... 내 진 your... 그건 엄마 소리잖아! 뱀뱀 어떡해? 뱀뱀 목덜미가 엄청 크게 붙었는데... 냄새 나겠는데? 진짜... 잘했다고... 됐어. 얍매 목 떨면 엄마가... 어... 뒤에서 자꾸 냄새가 나. 엄마가 닦아줄게. 어... 엄마가 닦아줄게. 디디 먹고. 토토 이리 와. 우리 아기 이리 와. 아이고... 아휴... 저 동생 먹는데... 어? 응. 아이, 맛있어. 아이, 맛있어. 네, 이놈! 똥, 똥! 라라 머리에 또 떨어졌네. 너네 때문에 라라가... 가운데서... 끝, 끝!